오늘 민주당의 진짜 위기 우리 곽동 선생님부터 어떤 때부터 시작이 잘못될 수도 있고 진짜 이거는 편하게 우리끼리 민주당의 진짜 위기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들만 오늘은 제목은 본인들만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노종현 선배님도 민주당 어떻게 다 이 지경이 됐나 물론 우리가 대선 지고 나서 여러분들은 뭐 민주당 깔 시간에 만약에 윤석열 까다 그걸 떠나서 윤석열은 늘 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어차피 윤석열과는 오래 쌓아야 되는데 민주당 의총 분위기나 이런 거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진보 유튜버들 다 합치면 수백만 명이 되고 3년 전에 검찰개혁 2019년 가을 겨울까지 여러분들이 연인원 천만 명 넘게 해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초선 5적이라는 사람들이 조국 사과 카드를 들고 왔지만 사실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게 검찰개혁 촛불하고 4개월 있다 한 것이 2020년 충선입니다 그때 민주당이 생긴 일에 단군 일에 처음으로 무송소까지 합치면 190석 가까이 몰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초선 5적의 분석은 그거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하도 150여석 약간 넘어서 개혁을 못하니 하도 쪽수 타령하길래 처음으로 한 번 시원하게 한 번 밀어줄 테니까 니들이 쪽수 때문에 못했다는 거 다 해봐라 하고 밀어줬는데 2년 동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SNS나 유튜브가 활성화 안 됐을 때는 이 지역구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비평을 해도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지역에 가서 저녁 때 술 먹고 동네 유지들 호족 관리하고 자기들 지역 관리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 대통령이 뜻이 없는 사람들이라 4선, 5선, 6선에서 국회의장하는 게 꿈이야 애초에 자기 그릇을 낳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2년, 3년 동안에 왜? 우리가 지금 문자 행동으로 이렇게 조지면서 지역구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고 우리가 만약에 2년 후에 총선이 있어서 2000년 총선 낙선운동이 사실 성공했습니다 그때 그때는 시민운동이 중심으로 됐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로 이번에 개혁에 미온적이었던 사람들 절대로 금뱉지 못할도록 날려버릴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는 걸 알고 지금 말한 대로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미적거리는 의원들 자기 지역구 관리해서 어떻게 되겠지? 저것들 떠들어봤자 소용없겠지? 아니에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개총 선생님이 물어보셨던 민주당의 위기, 위기인지 모르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늘 주목해야 될 것은 중심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점이 잘 안 된다 하게 되면 메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대부분 장사는 위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위치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서 잘 되던 데가 갑자기 잘 안 된다면 고객들 훑어보면 나옵니다 고객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예전에 책을 좋은, 잘 팔리는 책을 쓰고 싶다는 친구에게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나가서 매대에 사람들이 어떤 책을 들었다가 사가는지 들었다 놓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그게 소유자 중심, 고객 중심 사고죠 민주당에서 위쪽은 빼놓고 사람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당원 입장에서 민주당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좀 다르게 되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시민들이 더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죠 몇 번의 선거에서 계속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네 번 몰아줬잖아요 그 결과의 끝에는 국회의원 180석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할 만큼 해줬다는 얘기죠 그 과정에 시민들이 거리에 낮춰서 개총수님과 개국분과 함께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개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되는 동안 사람들은 진짜 온 힘을 쏟아 부었어요 그게 지금의 3, 4, 50대들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하던 세력들은 모든 걸 다 했는데 이번에 졌습니다 신승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안타깝게 몇 표를 더 모으지 못해서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피로감이 극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했던 내 모든 노력 돌려도 너희들 뭐하는 놈들이야? 왜 너희들끼리 싸우고 있어라는 그런 마음이 나오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친다면 민주당은 그냥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20대 30대로 대표되는 정치를 잘 모르는 새로운 당원들이 지금 거의 십맨만 20만에 가깝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요 기존의 민주당 당원 공식적으로 70만 이상 되고 80만 정도를 보게 되면 4분의 1이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탈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들에게 잘못 보이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반발도 클 것이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실망감도 큽니다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고 구조가 바뀌려고 할 때 이거야말로 진짜 위기입니다 비행기는 뜰 때와 착륙할 때 가장 큰 위기라고 하고 아마 자동차 운전하다 사고 내신 분들의 가장 첫 사고는 멈춰있다 출발하는데 뒤에서 오는 차 못 보고 부딪히거나 급하게 정지해서 생기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위기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적고 그리고 안타깝고 사람들 바뀌고 어수선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특별히 관리해야 될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시민사회의 정치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이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이는 현상도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정당의 정체성에 한 표를 줬던 거거든요 민주당이라는 그런데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어떤 의원들끼리 알아서 하고 의원들끼리 회의하고 거기서 나왔던 결과들인데 그만큼 시민사회의 참여정치가 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에게 개혁을 압박하고 저는 시민사회의 성장에 민주당이 못 따라오는 그럼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그냥 정권 뺏기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뻔한 기존에 있던 정치 패턴 당연한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서태지가 예전에 노래를 들고 나왔을 때 mbc에서 내노라는 그 당시에 작곡가와 음악 비즈니스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60점대 좋습니다 난 알아요 처음에 나왔어요 처음 데뷔했을 때 그랬죠 평편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별로 안 좋았는데 사람들이 난리치는데 그런데 처음에 듣고 괜찮다 했던 거는 제일 먼저 대중음직이었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대중음악에서 쭉 나가다가 그 지금 SM이니 JYP니 YG니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이 있었는데 결국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었던 건 BTS의 하이브입니다 그런 거 보면 변화를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이 그 분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정치평론가도 끊임없이 다른 세상 보면서 혹시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못 보는 거 없나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정치권이 그걸 제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 사람만 잘 보이고 그 조직만 잘 관리하면 선배도 있거든요 3선 4선 5선 하는 거 그렇게 나가니까 실력이 안 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못 보는 건데 지금 시민사회가 발전했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상민 의원 같은 사람한테 문자 보냅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자 보낸 번호도 몰랐죠 그렇죠 전화번호도 자체는 몰랐죠 그런데 이젠 보내고 나면 제발 그렇게 이재명 자숙하라 자중하라 이런 소지 말고 탈당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나가세요 이렇게 답장이 옵니다 그럼 예전 같으면 혼자 분노하고 끝날 일이에요 그런 게 이제는 스샷이 돼서 커뮤니티에 올라오죠 이런 사람이었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어도 정치인은 그런 답변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아나무인인 거죠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하고 나니까 안 되겠는데 바꿔봐야겠다라는 얘기들이 올라오는 거고 아마 조만간 더 발전하면 우리가 직접 후보 뽑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당은 그거 쫓아오느라고 뒤처진 거 허덕허 되면서 달려오겠죠 우리 정치권에 좀 야당 생활 오래 했던 분들도 있고 여당 생활 오래 했던 분들도 오랜 정치인들 중에 있겠지만 그냥 뺏기면 야당 역할을 하면 된다 잡으면 여당 역할을 하면 된다 그 뺏지만 지키면 된다 야당으로서 더 지었고 견제심리가 있어서 자기 뺏기는 달기는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서 개혁에 주춤하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 이렇게 제가 보면 대선을 뺏기고 그러면 민주당 중진들 중에 정기 은퇴 몇 명 나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성윤길이나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게 그거예요 대선 패배하고 당대표를 물러났는데 다시 서울시장 나온다 나는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들 한 5선 6선 되는 사람들 중에서 정세기진 했든 이낙연이 됐든 좀 이 사람들 책임지고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좀 터줘야 되겠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직도 개파를 형성하고 거기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려고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이낙연은 사과와 함께 어떻게 김민석은 엉뚱하게도 송윤길한테 대국민 사과하라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 책임진 사람으로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대장동 실체도 몰랐다 내가 부끄럽다 혼선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양반은 말씀하신 딱 고인물이죠 정권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어떻게 잡았는데 내줄 생각부터 하고 협치해라 원래 정치가 그런 거다 했던 사람이니까 안타깝게도 최재성 의원은 오늘 정치 은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문정부와 함께 일했던 걸 은퇴하겠다고 얘기하면서 20년간의 정치생활을 정치생활을 마감하겠다니까 뭐가 됐건 마감하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과감하게 지금도 남은 의정생활 다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은퇴하실 분들 은퇴하셔야 됩니다